요즘 유행한 컨텐츠가 있어 그게 뭐냐면 흔녀흔녀로 만들어줄게 꾸며주는거지 너처럼 꾸미는 애들 우리가 예쁘게 얼짱 친구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쁘게 반해서는 인기 스타트로 만들어주는거야 너 얼짱처럼 만들어주는거지 너도 얼짱이 되고싶지 않아? 뭐야 생각보다 별로 흔녀공 아닌데? 내가 빈거 뽑아줄게 그 이상한 안경 좀 빼봐도 될까? 안경이 너의 그 이쁜얼굴 망치는거 같아 선크림 기능이 있는 도넛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 진으로 이렇게 해줄게 너한테 해줄 그 색깔은 일단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이거 부셨더라구 이거 부셨더라구 아 내가 이걸 봉툭하게 살짝 이런식으로 그려줄게 안아름송이 좋아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줄게 마음봐 해봐 마지막으로 사진 찍자 완성콕 하나 둘 셋 나랑 갈치질까지 찍자 내가 얼짱보즈 알려줄게 단 번째는 살짝 요런 요런 느낌으로 찍고 은용해가지고 이런 느낌보다 할 수 있고 하나 둘 웃어야돼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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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말해볼까 쉿쉿쉿 아니 딱 제가 제 교기란 말이야 쟤만 잘 보섭되면은 근데 블로그 유입자 수가 많아질 수가 있다구 어때? 안되겠어 될거같이 될거같이 내가 한번 물어본다 흔녀 훈녀로 만들기 프로젝트 첫번째 첫번째 당첨자 물어볼게 이걸로 고시라고 알았어 안녕 너 나 알지? 그 나 같은 반 같은 반 노아인데 내가 반에 잘 안 붙어있어가지고 다시야 모르나본데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은 반이 된지 얼마 안됐잖아 근데 딱 내가 너가 혼자 자주 있다보니까 너가 눈에 띄어서 너를 조금 꾸며주고 싶더라고 막 점심시간에도 다른 애들 다 운동장에 막 회전추밥처럼 다 산책나가 있는데 너는 뭐 밥을 먹는지 안먹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그냥 공부하고 맨날 숙제하고 그러던데 살짝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너 내 블로그에 한번 출연해줄래? 어려운건 아니고 있잖아 요즘 내가 훈녀생정이라고는 블로그를 하거든 훈녀생정하라 들어봤지 들어봤지 너 얼짱시대 뭐지? 나 그 나 조금 유명한데 얼짱 내가 블로그에 내 셀카를 좀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봐주더라고 너 나 몰라? 얼짱도 하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다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던데 아니 어쨌든 내가 훈녀생정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컨텐츠가 있어 그게 뭐냐면 훈녀 훈녀로 만들어줄게 꾸며주는거지 너처럼 꾸미는 애들 우리가 예쁘게 얼짱 친구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쁘게 반해서 인기 스타처럼 만들어주는거야 너 얼짱처럼 만들어주는거지 너도 얼짱이 되고 싶지 않아? 아 맞다 도그 핸드폰 배경화면 보니까 한아름송이이던데 너 한아름송이 좋아하는구나 나는 유나라씨 좋아해 근데 내가 한아름송이씨처럼 꾸며줄까 이쁘게 있잖아 너가 내 블로그에 출연을 하면은 나는 인기 블로그가 되는거고 너는 인기 스타가 되는거고 얼짱이 되는거고 서로 상부상추지 않겠어 은녀에서 은녀로 근데 있잖아 너 여기 앞머리 이렇게 살짝 올려봐도 돼? 너가 앞머리 제대로 이렇게 자르지도 않고 이렇게 샥 하고 내리고 다녀가지고 너 얼굴을 제대로 못봤거든 내가 어느정도 은녀인지 알아야 나 혼자로도 가능할지 아니면 옆안에 화장되기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내려올지 알아봐야되거든 가볼게 뭐야 전보다 별로 은녀가 아닌데? 화장하면은 화장하면 너도 얼짱 가능성 있겠어? 일단 화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앞머리를 좀 까야되니까 내가 핀거 꼽어줄게 어 내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이 핑크색을 해줄게 내 패딩이랑 사용할게 이렇게 그 이상한 안경 좀 빼봐도 될까? 안경이 너의 그 이쁜얼굴을 망치는 거 같아 안경 좀 잘 닦고 다녀 안 보인다 잘 왜 이렇게 너 그 상태로 잠깐만 있어봐 너 그 화장하기 전에 생얼인 상태 공개가능하지 내가 잠깐만 이렇게 사진 찍을게 왜냐면은 전후를 보여줘야지 은녀에서 은녀가 되는 요 모습을 사람들이 딱 볼 수가 있거든 자 하나 둘 셋 잠깐 일단은 선크림까지 발랐지? 응 선크림은 잘 바르다니네 생각보다 피부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같아 간실러부터 아 맞다 눈이 안 보이지 이걸 렌즈부터 내가 해줄게 이거는 내가 요즘 들고 다니는 원주 은녀템 가방인데 가죽 가방이야 있잖아 근데 은녀가 되려면은 가방도 완전 귀복들이랑 매치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검정색이 금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복에도 잘 어울리고 보통 어떤 옷이든 약간 무난하게 매치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반원같이 생겼어 이런식으로 내 눈이 되어 있고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안에 넣어줄게 안에 너한테 해줄 메이크업 제품들이 봐봐 내가 핑크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핑크템들만 갖고 다녀 이렇게 대충 하나씩 보자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터 세로션 제도 이거 내가 요즘 쓰고 다니는 요 눈썹 이렇게 생계성 눈썹 내가 잡았어 그 다음에 그 피부 하얘지는거 운녀들은 피부 하얘지는거 갖고 대내야 되는거 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라이너랑 핑크색 섀도우 내가 쓰고 있는 아 무슨 색이야 핑크색 블러셔 오늘 내가 썼어 다음에 내가 렌즈를 이렇게 갖고 왔거든 이렇게 렌즈가 있고 이거 멀쩡템이거든 완전 개눈 렌즈 근데 내가 요즘 요런 렌즈에 빠져가지고 이거 쓰고 있어 이것도 핑크색 핑크색이지 완전 핑크색 내가 최근에 에티드를 다 싹 쓸어왔거든 그래서 에티드 제도 갖고 왔고 이거 필수템 이거 뭔지 알지 글리터 다른 색이면 안 돼 이런 흰색 하얀색 글리터여야 돼 그래서 내가 최근에 사니 귀여운 핑크 이거 핑크색 틴트 귀엽지? 좋아 안에는 요렇게 되어있고 카드도 카드도 수납할 수 있어 되게 탄탄해가지고 좋고 이렇게 크로스로 빼고 다닐 수도 있고 오늘 핑크색 패딩에 이렇게 교복 안에 있고 이렇게 교복 교복 팩을 해주면 옆에 눈비를 눈빛을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내가 화장해줄게 일단 피부색이 살짝 눈빛을 떠가지고 너가 선크림 발라도 되도록 안 바르는 거 네 그래가지고 이거 선크림 기능이 있는 도넛 도넛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일반 엄청 팩탁 있는 선크림을 샀는데 나는 좀 한번 쓰면 가격이 있는 거라도 좀 괜찮은 거 쓰자 주의여서 이렇게 해야해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을 들기다니는 편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넓 넓 넓 넓 그리고 또 중요해 손으로 이렇게 해줄게 이마에도 원래 손으로 이렇게 하는게 제일 잘되는 거 같아 비벼가지고 열가는 이렇게 코 여기 주변도 안뜨게 고르게 뜨면 안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눈썹 그려줄게 저거 이런 자연 갈색이어가지고 내가 똑같이 자연 갈색 섀도우 그려줄게 이게 내가 새로 산 이 섀도우거든 이게 릴리 바이렛 무드 키보드 쿨 멤버십 피부 메이크업 했으면 피부 메이크업 한 거 사진 촬영 좀 할게 하나 둘 셋 착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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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여기 잔털들이 많아서 이거 먼저 깎아주고 시작할게 여기 중앙에 먼저 깎아주고 지금 깔끔해졌다 내가 내가 요즘 이런 영핑크 색상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영핑크랑 잘 어울리는 섀도우랑 틴트를 사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여주자면은 이게 왜 안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귀엽게 생겼어 되게 치즈 큐브치즈같이 생겼지 않니? 색깔 되게 이쁘지? 내가 하나씩 소개해줄게 색깔 이게 어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해줄 그 색깔은 일단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이거 이거 발라준 다음에 그리고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언더에다가 발라줄게 그리고 진한 부분에 이거를 해줄게 일단 일단 이 색부터 내가 이게 그냥 이런 색깔이야 근데 얘가 그렇게 발색이 좋지가 않아 두 번 정도 발라줘야 될 것 같아 두 번 정도 그 다음에 이 색깔 이거 하트 들어간 세 번째 두 번 정도 이렇게 이렇게 완전 쿨한 핑크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이런 색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이뻐 이런 진짜 색깔 발색 안 된다 이런 색깔 안 보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이런 느낌 그냥 이뻐 보이는 것도 발라줄게 저 눈썹 그릴 건데 이런 조그만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썹을 채워줄 거야 그리고 아이브로 먼저 이 색깔로 이렇게 채워줄게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렌딩 이렇게 콕콕콕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블렌딩 섀도우 브러쉬도 핑크색 관련된 색깔만 나는 핑크색이 너무 좋아 나를 핑크 공주라고 불러줘 핑크 공주라고 불면 고맙겠어 이거 이거 됐어 여기다가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대충 그리면 돼 그 다음에 베이스로 이 색깔 발라줄게 많이 발라야돼 이게 조금 별색이 안 좋아가지고 덤 밑에도 덤 밑에도 덤 밑에도 됐어 그 다음에 이런 색깔 살짝 어 상커풀 부분에 하나 둘 셋 셋 됐고 이 부분도 아이라인 부분에 진하게 발라줄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이런 색깔을 중앙에 애교살을 칠해줘야돼서 이런 색깔로 웃어봐 어때? 내 애교살 메이크업 이쁘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은 정말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리퀴드 리퀴드 타입은 이렇게 발라주는게 아니라 약간 이거 이렇게 콕콕콕 콕콕콕 찍어서 살짝살짝 브랜딩 해줘야돼 그래야 예뻐 그 다음은 이제 볼륨있는 애교살을 해줄건데 애교살 요 앞부분이랑 요 뒷부분 이렇게 발라줘야돼 그냥 딱 쭉 발라주는게 아니라 그래야 음영이 있어 보여 됐어 됐어 살짝살짝 문질러줄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거는 아까 아까도 베이스로 애교살 이걸 발랐는데 거기다가 비슷한 색깔을 하나 더 발라줘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거야 이렇게 그래야 자연스러운 애교살이 나오더라구 너가 지금 쌍꺼풀이 별로 없거든 쌍꺼풀이 약간 미세하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왕 그냥 있는걸로 약간 조금 막해보이는 쌍꺼풀 만들어줄게 약간 진한 쌍꺼풀 만들어서 눈을 바꿔볼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깜빡해봐 어 눈이 되게 커졌지 훨씬 이뻐졌네 눈썹이랑 섀도우 발랐으니까 내가 약간 이쪽만 사진을 찍을게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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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번 이쪽 봐줘 하나 둘 셋 됐어 렌즈는 내가 도수가 하나 있는거라 일단 한 번 껴보자 요거는 좀 되게 커보이는 요거 둘 다 되게 커보이는 렌즈인데 얘는 약간 좀 짙은 브라운이고 얘는 좀 옅은 색깔이랑 어울릴지 몰라가지고 일단 먼저 다 껴주도록 할게 일단은 이거 껴봤는데 괜찮았어 이렇게 텍스처가 생겼고 보여? 되게 커 이거 14 13.5 너무나 되게 커 이거 13.7인가 14.1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요거 이렇게 생겼고 안에는 조금 헤이즐 색상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 근데 크기는 안 자연스러운 살짝 근데 깜해보이고 좋더라고 아 됐다 어때 눈 깜빡깜빡해봐 어 너 눈이 늘 커졌다 살짝 살짝 진짜 개같은데 아니 그 개같다는게 아니라 개 눈같다고 이제 이제 묻었어 요걸로 해볼게 요건 나도 안 껴봤어 아까는 조금 진했는데 얜 좀 옅다 그치? 너가 살짝 밝은 색깔의 눈동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흘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머리창은 이제 좀 밝은 색깔보다 진한 게 너흘리잖아 이것도 한번 껴봐 이거 아 진짜 웃긴다 나 됐다 다음에 요거 이렇게 껴가지고 됐다 지금 되게 인도적처럼 보일 수 있어도 계속 보고 있으면 익숙해져 내가 정확히 이거 누가 켰는데 이거 방금 내가 원래 켰던 거면 요게 완전 그냥 검정색 렌즈고 요게 너한테 빌려줬던 거거든 이게 내가 원래 썼던 검정색 렌즈 이거는 너한테 빌려줬던 너한테 맨 처음에 껴줬던 그 살짝 갈색 렌즈 요런 느낌이야 너는 어떤 게 더 나은 거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더 큰 거 같아 나는 원래 켰던 게 난 거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치? 그리고 이거 그냥 원래 걸로 껴주도록 할게 어때? 원래 걸로 껴주고 왔어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거 나는 검정색이 더 어울리는 거 같아 너는 지금 갈색이 더 어울린다 약간 조금 너는 갈색결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베이지 막 이렇게 후대에는 막 이런 톤 별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시칭할 수 있는 게 생겨나겠지 나는 약간 검정색 좀 차가운 계열이 어울리고 또는 약간 따단 계열이 어울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살짝 이거 핑크색 진한 걸로 밑에 끝부분을 주고 보여줄게 얼짱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삼각존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보이니? 다 아이라이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삼각형형으로 그렸잖아 그 부분을 살짝 깨줄게 됐습니다 이제 젤 아이라이너 그려줄게 아이라이너를 뭉특하게 펼쳐 요런 식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끝도 부드럽게 빼고 이렇게 윗들어봐 어 어 점막 부분에 치워줄게 그 다음에 여기도 점막 부분에 손놉소서 사이사이를 치워준다고 생각하는데 아 맞다 너 한아름 송이 좋아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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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얼짱같다 얼짱여신같다 되게 괜찮지 않아 얘들아 이거 내가 요즘 쓰는 틴트거든 새로 샀는데 되게 귀엽지 요게 색깔이 이렇게 완전 요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립을 줄 수 있어 네 털기 그라데이션처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한 세번 정도 바를건데 먼저 베이스로 살짝만 마음봐 해봐 틴트 틴트를 미리 발라둬야지 지속력을 좀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그럼 한두 번 발랐다가 바로 먹으면은 바로 지워져가지고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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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다주스는 요 속눈썹 붙여줄게 요 속눈썹이 진짜 사람 다르게 볼거에요 진짜 진짜 이거 딱 얼짱 자 자 내가 블러셔 발라줄게 아 블러셔 발라주기 전에 해야될게 파우더 처리를 해야되는건데 얼짱 메이크업에 가장 중요한거는 이 깨끗하고 보송한 피부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니스프리도 세번 파우더던지 뭔지 약간 조금 보송한 그런거를 난 그냥 아무거나 산거 엄마랑 원플런스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있어 이렇게 되게 보송하게 하면은 되게 귀여워보이고 좋아 난 브러시로 핑크색만 쓴다고 요런 요런 쿨턴 색상이어야 돼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게 귀여워보이고 남자들한테 오감하러 될 수가 있다 이거야 잘지 너도 남자친구 사귀고 싶지 않아 아 여자인 친구들을 먼저 사귀고 싶다고 그거 좋지 어쨌든 근데 요즘 애들은 얼짱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가 이렇게 화장품을 잘 안다고 하면은 되게 너한테 몰려들지도 몰라 이거 색깔데기 립스틱을 한번 더 발라줄게 요거는 백의 피치업 블러시 이렇게 발라주면 돼 그냥 요런 이런 색깔이야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요즘 약간 글로시한 립이 유행이잖아 요런 핑크색 립글로스를 발라줄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쁘지? 요런 느낌이야 음방 발부술당 나 왜 이거 안되지 그 다음은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되게 중요한거 알지 아 맞다 이렇게 씻고를 바르면 돼요 네 잘 어울려 진짜 고마워 이것도 연분홍색 하이라이터야 하이라이터 너무 이렇게 다 칠해버리면은 사이보그 된거 알지 그러니까 살짝만 여기 코 부분 꼭꼭꼭꼭 해주고 눈썹 뼈 부분이랑 어 이 부분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발라줄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다 칠하면은 너무 이상해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건데 여기 나는 점이 있거든 원래 너도 점을 비슷하게 찍어줄게 코가 어울릴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내가 잘 안 알려주는 그 메이크업 방법인데 살짝 이렇게 거미처럼 스파이더 스파이더 속눈썹을 그려주면은 잘 어울려 살짝 몇 가닥씩 이렇게 같이 그려주면은 잘 어울려 됐다 헤어하기 전에 한 컷 마지막으로 찍고 갈게 하나 둘 셋 사줘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요 앞코리핏으로 좋아 좋아 머리를 좀 잘라야겠어 너 누구 미용가에 있는 사람 고마워 자 자 살짝 삼진창으로 누가 나름 성질이 좋은다보니까 됐어 그 다음에 살짝 스파이더 줄게 오케이 이렇게 섹션을 삼진창으로 리뷰는 세개로 한 개 중요하거든 됐다 이거 맛있어 아 마지막으로 사진 찍자 완성콕 완성콕 근데 너 진짜 되게 잘 어울려 진짜 길고 다니지 그랬어 응 너무 잘 어울린데 하나 둘 좋아 나랑 갈치질 거 찍자 백하울 장보조 알려줄게 자판지는 살짝 요런 느낌으로 찍고 아니면은 또 이 미약한 좀 뭐 콤플렉스나 이러면은 하관 쪽이 내가 이렇게 세모모양으로 이렇게 가려줄거야 아니면 이렇게 웃으면서 찍든가 이렇게 찍든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막 이런 귀여운 느낌으로 볼빵빵 요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어 응용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할래? 하나 더 알려줄까? 어떤거냐면 요렇게 살짝 턱을 안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일단 같이 찍어보자 하자 이러고 이렇게 해봐 잘 나오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같이 볼 그 다음에 같이 볼 부위해봐 하나 둘 셋 같이 이거 하자 하나 둘 웃어야돼 약간 요런 이렇게 웃어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나중에 훈녀 코디가 어려우면은 내 블로그 와서 한번 봐봐 내가 훈녀룩 훈녀생장 이런거 다 적어놨으니까 내가 오늘 화장해줬어도 어려울 수가 있잖아 아 그리고 요즘 요런 모자도 많이 쓰더라구 요런 모자 쓸 때는 약간 뭐지 막 이렇게 막 귀여워 막 이렇게 하고 막 찍어 요런 모자 패딩같은거 잘 활용해보고 후드티 이런것도 사진 잘 나왔는데 좋아좋아 내가 대충 포토샵해가지고 이쁘게 보정해서 올릴게 내가 너 아빠 스타일 한번 알려줘 고마워 내가 블로그 다 완성되면은 여기로 링크 남겨줄테니까 나중에 확인해봐 꾸미는거 마음에 들었나보네 이제 너도 혼자 해봐야되니까 혼자 많이 연습해보고 꾸미는거 익숙해지고 더 막 더 스타일도 찾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손잡고 시내 가서 스타일도 찍고 막 그러자 하신거 먹고 노래방가서 내가 하나언니오빠들 불러올게 고청지겠다 나 내 자리로 갈게 고마워 안녕